야외에서 영화를 본다는 게 색다르고 좋았습니다. 이렇게 초여름밤에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영화를 보면서 또 감독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귀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미술과 스토리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. 이런 시간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화도 보고 퀄리티 있는 좋은 전시들도 보고 또 유명한 감독님과의 대화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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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